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내가 꼭 주의를 드려야겠다 하면 우리 교회는 본당뿐만 아니라 원리스 서울 비전을 많이 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 20%밖에 못 들어온다 하니까 또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있는 분들은 갑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직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합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성길 청지기들을 임명을 그렇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나가시다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역사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런 병균이 이렇게 전염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말세의 증거가 아닌가 교회에 생긴 이유로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린 적도 처음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 여기에 맞는 그런 청지기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각종 직분을 감당하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모이지를 못하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무슨 회의를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이제 시대가 아마 각자가 그러죠. 평생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화는 완전히 이제는 그야말로 많이 바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 돈 많이 벌 것이다. 택배 그야말로 온라인 이렇게 지금 최첨단의 컴퓨터 시대가 와서 이런 완전히 이제는 SNS로 완전히 시대가 다 바뀌어질 것이다. 코로나19가 지금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모여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문제가 계속 오지만은 이걸 도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큰 신앙의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그렇게 삼아야 됩니다. 역경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있는 각 기관 각 부서 이걸 부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내가 맡은 기관에서 부서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부흥의 역사 이 시대에 맞는 이제는 지혜를 구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2021년도 정직일을 이제 새해에 시작하면서 한 달 전에 발표를 한 이유가 뭐냐 한 달 전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지역 각 기관 각 부서마다 서로 위드 원네스 제창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관 부서들을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 되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먼저 영격을 무장하는 시간표가 되라. 딱 무장되어서 2021년도가 딱 그렇게 시작이 되면 2021년도 받을 응답의 플랫폼 이것을 먼저 구축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원난메시지 붙잡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는 막 현장을 향해서 직분 감당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요. 특별히 이런 원리스의 시간과 함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 무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언약적 비전을 가제 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2011년 새해 하나님 내게 새로 주는 새해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사사. 어영부영 그냥 지난해 저지난해 그냥 살아왔던 그냥 막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시대가 급간한 상황 속에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오는 이때에 내 영적 무장이 새롭게 되어지가야 주옵사사. 이런 비전을 연어 품는 시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내게 주신 직분, 직분을 통해서 응답받을 나의 CVDIP 이 언약을 통한 말씀의 성취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되어지는 이것을 다 여러분 작성해 보세요. CVDIP를 가지고 다섯 가지 가지고 다 적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받아요. 아시겠어요? 막연한 믿음은 막연한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늘 막연해 구체적인 기도 제목 꽤 세밀한 기도 제목 머리칼 세시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구체적인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예요. 얼렁뚱랑 태강 2, 3, 7일 보고 막연한 소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말에 이걸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 모든 청취기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 시대의 로마 신국장의 인물 로마 신국장의 그 인물이 어떻게 해요? 언약적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했는가 이걸 나에게 언약적 비전을 품어야 돼 로마 신국장의 인물들은 영적으로 더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블 정체성이 뭐냐 그들은 전도자를 돕는다라는 정체성과 함께 나는 전도자를 돕는다라는 이 사명과 함께 자신들 자신들도 보금운동의 대열에 선자다라는 나도 세계보험화에 하는 일에 내가 대열에 서있다라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이들은 보금이 자신의 생명을 걸 같이 있다. 이거는 바울과 함께 이 세계보험화에 있어서 이건 여기는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생명까지 내놨다. 생명까지. 생명을 걸 같이 있다. 이 정도 되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뭐 취미삼아 합니까? 내게 불리함은 안 합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소소한 일이 시험됩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종교. 다른 종교 다 그래 해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내 침이 따라서. 신앙생활은 침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 같이 하셔야 돼요. 생명을 걸 같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수십니다만 교회를 건축해.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생명 걸은 자들이 그때그때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신경인물들은 전도자 발과 함께 생명 근 도전, 생명 살리는 도전을 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금과 동시에 엄청난 생명 살리는 건 평생 영원토록. 아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습니까? 30년 또는 40년, 50년, 영원히 제일 오래 살았는 90년. 100년 이내에 살면서 살아간 그것이 평생 2천 년 동안 이름 불러가면서 2천 년 동안 이 로마 신경인 명담내에 빠진 사람들은 말 것도 없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모델로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들이 받은 상금을 받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의 모델로 영원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 오신 날까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축복의 대명사들이 다 되었어요. 우리 영계의 신도들 다 이런 명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계의 모든 정직이들은요. 이런 로마 신경장들의 인물들처럼 더블 정책성을 가질 수 있어요. 생명운동의 확산의 플랫폼. 미역화를 해야 돼요. 생명운동 확산의 플랫폼. 정말 이 기관에는 이 부서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멘. 이런 주인공 의식까지 해야 돼요. 내가 아주 중요해. 이 교회의 봉에는 내가 달려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결탕고상을 잃지 않는 언약적 축복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신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앞으로 부딪히게 될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시행생활을 하다보면 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해 못할 상황이 발생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때 중요한 것이 오직 보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보금적 시각 보금적 생각 보금 오직 보금이 돼야 돼요. 보금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이해 못할 상황이 없어요.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해 못할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보금의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금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는 만큼 원리스가 돼요. 왜 가정이 원리스가 안 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보금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교회가 원리스가 안 되느냐 교인들 중에 원리스가 안 되냐 그 기관이 원리스가 안 되는 이유 그 속에 보금이 안 돼가지고 보금의 시각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율법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또 아직 저 인간은 내하고 체질이 안 맞아. 저 사람 딱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보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보금의 눈으로 보면 용서 못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나는요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좋아해요. 나는 그렇게 매력을 보여요. 약점이 매력을 보여요. 그런데 내 앞에서 완벽한 척하면 우습게 보여요. 완벽한 사람을 보면 징그러워. 속이 다 보여. 싹 다 보여. 철저한 오래전부터 그렇게 체질화된 외식이거든요. 외식. 자기의 약점을 안 보이려고 허점을 안 보이려고 확 감추거든요. 다 보여요. 그게 더 불쌍해. 차라리 내 모습 그대로 내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더 사랑스러워.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이 외식하는 바리샌들, 세교관들 아주 자기들은 굉장히 걸고하게 사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 회치라 무덤들아 회치를 깨끗하게 속은 다 빼다가 썩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보다 간음한 여인보다 강도보다 도둑놈 세리보다 그들을 더 저주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 모습 이대로 보험의 눈을 다 바라보게 되면 어디서 안 될 수가 없어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그 말이 하평키하는 자 어디 가든지 그냥 분위기를 전국으로 만드는 자 하나님 아들에 그룹을 받을 것이오.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둔 축복을 눈에 보란 듯이 축복해야죠. 여기 이 간식과 저기 이 간식과 여기 이 말하고 저기 이 천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 혼자 외로워. 아무도 없어 나중에. 되게 맞는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은 것 아주 예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아무도 없다니까 주의해. 왜? 성경적 복음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모든 사역들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나면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상급을 주세요. 상을 준다니까 나는 내 편하려고 사실 복음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니까 이 성경의 사람은요 막 신경전 벌리고 막 시기하고 다투고 막 이런 걸 아주 괴로워합니다. 하나 되는 게 편안해. 편안하지. 막 짜증내고 서로 막 서로 막 그렇게 뭐 시기하고 서로 막 굉장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다 양보하고 말아버리지. 거기에 대해서 막 목에 막 피 떼 내면서 막 어느 장관처럼 그래 안 합니다. 목에 피 떼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면요 약속이에요. 상을 주신다니까 상이 뭐예요. 상이 상이 뭐예요. 무슨 상이냐고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나도 모를 정도로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미리 미리 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 그걸 채우면 아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가 이래라.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사세요. 그 성인도 잘 받아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생각이 많으면요 평생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틀린 시기는 하루 두 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어슬뿐 시기나 평생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가 2, 3, 7 나라 복음을 이루는데 기념과 지성이 맞는 그러한 증거의 글을 점으로 주부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이 우선되는 정직임. 34제를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화평의 왕을 오신 분인데 갑자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2,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자로서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천군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지극히 노평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빠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화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본문 내용은 오히려 평화를 준 것이 아니고 분쟁률 주러 왔다.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분쟁의 나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협조를 안 할까 왜 저렇게 삐딱하게 나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들은 직권 받던 분들은요 직권 받던 분들은 교사 직권을 맡아도 보금적 시각입니다. 보금적 시각이 중요합니다. 가족들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직권을 맡아서 일하다 보면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잘하기도 했잖아요. 내 거니까 내 가족인 거 잘하지만 나오면 안 그렇다니까 공격적으로 항상 많아요. 뭐든지 가놓고 자기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서 보금적 시각 안 가지면 무조건 시험 들어요. 1년 못 갑니다. 직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 보금이 선포된 현장에 뭐요?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난 다음에 보금이 선포되면 보금이 선포 안되면 괜찮아. 보금이 선포되면 영적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금이 선포되는 순간에 영적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안전함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적 평화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평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과 원수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뭐예요? 이 땅에 참된 평화 단순히 사람 간에 국가 간에 그런 분쟁이 아니에요.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는요. 죄와 저주의 사단의 노예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평화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 평화라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모든 사람들 보세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문과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진짜 평화예요. 이런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평화 영적인 평화를 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은요. 전부 싸움이에요. 육신적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육신적 싸움 안 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 마치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사실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일어난 현상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승배가 뿌리박힌 제사가 뿌리박힌 그렇게 그런 그 집에 그 불신 과정에서 누군가 한 명이 복음을 받았다. 누군가 한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게 되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확 불안 조용한 집안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안이 예수 믿는 순간에 불안 시작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 집안이 오랫동안 평생을 우상승배에 왔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 식구 중에 하나가 교회 나가 평상시 그렇게 자상하던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묵묵하며 사랑했던 남편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평소 때를 말하면 양반들이요. 그런데 예수를 다 믿고 교회 간다. 갈 거냐 안 갈 거냐 교회 가면 너는 오늘부터 나와 끝이다. 내 딸 아니다. 호적 파버리겠다. 호적 판사도 많아요. 박성수 그 이랜드 회장 연세대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다 연세대 다니면 예수 믿어버렸어. 집에서 호적 파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호적을 파버렸다. 지금 나가면 너는 끝이다. 교회 가지마.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마. 이 집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력한 부모들은요. 부위에 가서 칼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 나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부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심각하죠. 맨퀴리를 반 죽이지요. 그냥 그 사랑하는 맨퀴리를 시아버지가 막 어째서 이런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몽둥이로 맨퀴리를 때리고 부산에서 그런 일 많았어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을 기회를 줍니까? 나쁜 가르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영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되는 거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때려도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가 핍박해도 그걸 다 받아들인 거. 왜? 영적 싸움이다. 원숭이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요한봉 8장 44절에 아비 마귀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예수 아비 사람은 전부 소속이 마귀 소속이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뺏긴 걸 놔두게 했어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지새끼인데 지새끼를 예수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지요. 그냥 처절하게 싸우지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 어렵다는 사람 되게 어렵다 하잖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무장도 안 된 사람 전도 나가니까 어렵지 조롱받지 실패하지 뭐 전혀 무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훈련받으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갑자기 예수입니다. 온 가족이 다 볼때같이 대답하더라도 핍박하지요. 마치 부모 자식 간에 원수 원수 같은 것처럼 만들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거니까 영적으로 대비해라 영적 대비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나 어머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장을 치고 나를 따르지 안 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렵죠 정말 복음이 우선되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우선되는 선택을 하라고 뭐 예수님은 가정 파괴하러 왔습니까 부부 이간 시기가 이혼 시기로 왔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불효하도록 만들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으로 따라가면 나중에 다 백배이치고를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복음 확산이 인생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가 사랑하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복음 확산은 대 우선순위를 둬라 가정 복음화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 여기 우선순위를 둬라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큰 문제인데 영원하냐 영원하지 못하느냐 영적 무지를 영적인 무지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심지가 경고해야 됩니다 영적 심지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서로는 다 백번 다 양보해주라 서로는 다 양보하고 본론 생명 구원 영혼 본론 눈에 안보입니다 이거는 양보하지 마라 절대 양보하지 마라 다른거 다 양보해라 이를 읽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다 양보 다 양보하고 다 얻게 돼요 백배로 갚아주신다고 이런 상황은요 비단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보험을 전하려고 하면 전도자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희한하죠 오직 예수 글씨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보금만을 증거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보금을 증거하니까 유대교가 일어나서 가만두질 않았어요 이 교권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핍박을 하고 순교자가 속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가든지 죽이든지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이 보험을 증거할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예수 글씨도 만 말하면 이상한 눈치를 쳐다봐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도 그 교회 다니고 나도 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말하면 이상한 눈치를 쳐다봐요 다른 것도 많은데 사랑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은데 왜 너는 맨날 예수 글씨도 말하냐 그 밖에 모르냐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실제 하나도 몰라요 예수 글씨도 말하면 들을 때마다 가슴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아멘 예수가 글씨도 하면 가슴 벌렁 해야 되는데 왜 그것만 자꾸 말하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른 종교 단체들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 단체들도 구제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천지교 불교 봉사 뭐 겸손 막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예수가 글씨도 할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자기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사실은 기동당 확신 기도해도 응답 받을 줄 알지 몰라 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예수가 그렇다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예수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유튜브를 어제 제가 하나 보니까 그 목사님도 호주에서 있는 한국 교폰대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호주에서 청소년 사육을 하다가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가 중학생이 꼴통 집 나가고 오만때만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애를 다둑거리고 그렇게 애를 막 그렇게 많이 몇 년 동안 보호를 해 줬는데 계속해서 그런 짓을 계속 하니까 한 분 그렇게 좀 뭐라 했는가 봐요 뒷거리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너 왜 그래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또 밀치고 때리고 했는가 봐요 이게 납치 폭행 이래가지고 아이를 청소년 사육하다가 교도소에 간고요 1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거기는 막 얼마나 흉악불들이 많이 오는 교도소를 몇 곳에 거쳤는데 첫 들어가자마자 그 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주일 금식시키더니 영접부터 시키는데 그 사람부터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막 온몸에 무신인데 겁이나 쳐다보도 못할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소문화 계속 성경 읽잖아요 전도사니까 근데 전도사였대 근데 어느 모슬림팀 어느 교도소를 옮겼는데 가니까 그 모슬림 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모슬림 한 명이 예수는 성경 보이시니까 뭐야 그러니까 딱 묻히 쳤어요 이놈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면 죽이는 칼리젤리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러브 예수는 프렌드 막 이리로 나갔대요 왜냐면 아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수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갓 그래 예수는 갓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찔러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모슬림 대빵이 왔대요 사자 머리를 해가지고 사자 같은 똑 사자 같아요 이런 놈이 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지 뉴스가 막 났기 때문에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서 마기가 모든 종교들이 제일 싫어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종교 사단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말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예원교회를 부르셨냐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원색적 복음을 알고 증거하라고 오늘 청정기 직분을 맡은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 복음이 우선시대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아니라 변화 변화 여러분 지역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결국은 믿음과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핍박와도 면수리 하나 때문에 그 핍박와도 때려도 시아버지가 전도자가 되고 싹 다 바뀌는 그런 관정들 얼마나 많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이기게 돼 있어요 핍박 받지만 생명은 다 정복하게 돼 있다 영적 부응이 일어나게 돼 있다 괴일루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말인데 옛글에 자주 나옵니다 이 괴일루만이 무슨 뜻이냐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낸다 그런 뜻이 괴일루만 중요한 거 딱 잡았으면 나머지 다 흘러보낸다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머지 서로 온전히 다 흘러보내셔 바랍니다 그냥 흘러보내요 그러면 서로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적이 살고 민족이 그렇게 살아고 이삼칠락을 살리는 주욕으로 승인받게 된다 이렇게 복음이 우선시키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산정인으로 멋지게 2021년도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괴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을 잃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안하이라 하시니라 전도자의 가치와 전도자로서의 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는 현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보내신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다 그리스도가 할 것을 우리는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이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할 것을 그리스도가 할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가치는 말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사역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지 부신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허비하는 거 허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 물질 모든 것이 인생이 허비하는 것이지만 가장 가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주말이나 뭐 어때 갈 수 있습니까? 뭐까요? 불신자 볼 때 우스워 참 불상해 그러나 여러분의 상은 가장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하고 있는 거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제가 과거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각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신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많이 빌어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봉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네 성의회에서도 복을 받고 덜해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화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덕반죽 거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덜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과거에는 그냥 복을 빌어주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전도자에게 어떤 가치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밟그름밟그름밟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그대로 전도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다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문 41절로 42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면 그것이 뭐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아니라 준다 할지라도 그 한 그릇이나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결단고 상을 읽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 그 팔레스타인 50도 60도 되는 뜨거운 두근을 써야만 하는 그런 뜨거운 나라에서 전도자가 걸음을 걷고 걸음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냉수 한 그릇 먹는 거 그거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냉수 한 그릇 상을 읽지 안 할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신하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결단고 헛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부심 가시기 바랍니다 핏밥하면 더 큰 상급이 아시겠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더 큰 상급이 그 주가 처음 한 사람이요 전혀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각 기관에서 각 부수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다 보고 알고 계시는지 그걸 나중에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이 하나님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치사하게 안 죽을 만큼 주는 분 아니에요 안 죽을 만큼 살아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요 뭐 심은 게 있어야지 그거는 그냥 믿음을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더니 시간 드렸더니 물질 드렸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는 후 돌아보면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깨닫는 것도 은혜의 요구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 확산에 헌신한 자는 축복의 문도 같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문이 같이 열려요 하나의 복을 왜 안 줍니까 기도응답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욕심 자기 정욕에 서려고 자기 욕심에 겨워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뭐 비실장입니까 여러분 도와주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그래야 응답은 생각지도 않은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신다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체험도 안 하고 뭔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모든 청지기들 이런 응답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악어가 울거리는 호수가에 한 사람 빠졌어요 악어가 막 울거리고 호수가 사람 빠졌어요 사람들 어쩔 줄 몰라고 막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고 그때 갑자기 첨벙하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 첨벙하는 그쪽으로 쳐다보니까 한 사람이 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물에 빠진 그 사람을 손살같이 그냥 그 사람을 빼가지고 그냥 그렇게 물 받고 나왔어요 사람들 이야 대단하다 용감하다 어떻게 저를 할 수 있나 박수치고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은 화를 확 내면서 누가 날 밀었어 밀었어 이러고 누가 날 밀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막 내려온 거예요 누가 날 밀었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적극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한국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자격지심이에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야 등에 떠밀려가지고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거기서 뭐 발견합니까 어찌는 소리 짚고 맞다가 울면서 시작했는데 자기 달란트를 발견해요 아 하나님께 이거였구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도 안 오는데 그걸 맡아도 할 줄 수 있는데 굉장한 능력이 제가 그랬다니까 아 청년회 구경을 앉았다가 누가 내 이름 불러 내가 그 친구 뒤통수를 때렸다니까 빨리 치수해라 청년회 회장 후보 포부 말하시니까 이 친구라고 딱 한 놈 아는 놈인데 이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 내가 깜짝 놀라 내가 뒤통수를 때렸다니까 내 앞에 앉아 치수해라 빨리 이게 치수한 데가 회장이 된 거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여기 시작된 거요 엄청 부담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내가 앞에 회장 인사하라는데 막 풀으라고 누르라고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빨간 백돌이 샹 내려와서 멍 해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내가 그 직분을 떠밀려가지고 막 떠밀려가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변하십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수입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기준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무익하고 연약하고 이 무능한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강하고 유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전등자니까 또 또 한 놈 꼴을 보고 싫어합니다 잘랑척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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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서시는 체질신가 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서시는 기준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는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붙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인을 바탕에 둔 행복론으로 유명한 스위스 사상과 법률가입니다 칼 힐티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신을 어떤 목적에 두려워 서시는지를 깨닫는 날인 것이다 이 유명한 사람 이를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에게 사명 깨닫는 날 자 오늘 새로운 직분을 맡은 분들은 오늘 바로 인생 최고의 날 되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날 인생 완전히 직분에 올인하다 보니 가난 또 물러가 질병 또 물러가 모두 허감이 싹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직분이 이만한 그런 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주어진 직분에 요소가 더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요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직분을 맡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의 축복 직분을 맡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함께하면 뭐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청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나온다는 것임을 확신하고 은약적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맞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영적인 역동적 생명 구원의 역사에 나는 그래서 각 기간마다 영적 지각번등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들 결단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당당해 한해 승리하시길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해 주실 줄 믿고 감당해 하실 줄 믿고 아멘으로 받고 심차게 당당하게 운이 시되어서 이만을 누리면서 참으로 한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을 상급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